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입니다. 지난 14일 안양시 명예시민과장회 제12대 회장의 왕계자 명예시민과장이 취임했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6월 30일 안양 명예시민과장회가 민원안내 봉사단체로 위촉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 회원 42명으로 구성된 명예시민과장회는 하루 2명씩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사 민원실에서 차량등록 여권 민원안내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워크숍을 통한 친절 마인드와 김장이웃돕기 봉사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2017년도에는 안양시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단체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양채원 전 회장에 이어 2년간 안양시 명예시민과장회를 이끌어 나갈 왕계자 회장은 그간 다양한 봉사활동 경험을 살려 진정으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명예시민과장회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그 포부를 힘차게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S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